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표 맞아서 우리 새벽의 축구 전문가도 뭐 사실 분석이 대가 아닙니까? 아니 또 하나의 분석이 대가 실제 현장에서는 진짜 감독님들 있잖아요 프로팀들을 가리키는 국가대표팀을 가리키는 우리 진짜 주도자들은 어떠한 그 전술을 진짜 짜서 보여주는지 좀 더 이렇게 현장감 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P급 작전판이라고 그러죠 말이죠 요새 P급이라고 하는 게 프로페이셔널 자격증 요거 따면은 이제 그 프로팀들 최상위의 모든 리그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K리그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국가대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 흑상어하고는 이제 함께 하세요 아 흑상어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별명 흑상어 예 아직 이거 봐도 그냥 흑상어 아닙니까? 부담스럽네요 아 예예 아니 그래 이제 국력수였고 아 뭐 지금 보면 전북, 광주, 수원 삼성도 있었고 부산에서 있었고 서울에서는 잠깐 이따가 그냥 밀려가지고 못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밥만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부산으로 부산으로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K리그에서 통산 따지면 이제 50골 넘게 때려넣습니다 아 정말 많은 골을 넣고 또 이제 국가대표 했잖아요 한 3년 했는데 경기수는 별로 없었어요 아 제가 이따가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큰 주요한 경력은 대한축구협회 전인지도자 아우 전임주도자 왜 스스로 막 슬치고 아 이거 실망합니다 이거 쳐도 괜찮아요 나 전임주도자예요 전임주도자 하면 이제 그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겁니까? 아 따박따박 절대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나오죠 아하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원 20세 이하 대표팀의 코치 수소코치였나요? 아 수코 수코 그리고 이제 수원삼성에 있던 수코 네 화려합니다 이런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박성민 감독님 모시고 협장에서 우리가 그런 궁금하잖아요 포메이션 도대체 뭐지? 3백, 4백 뭐지? 오케이 리그 팀들도 좋고 7신에 이렇게 하는데 토트넘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걸까? 이런 걸 그냥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자 만들었는데 좀 저희가 웜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박성민 감독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 개 자료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만 좀 넘겨주시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정말? 야 이거 빼야돼요 이거 빼야돼요 이거 빼야돼요 왜냐면 왜 옆에 암누구 아 이거 빼야돼요 이거 어이 안 돼지 어이 긴장되지? 아니 이거 왜 붙였냐면 아니 뭐 사실 헤어스타일이 똑같잖아요 아 그럼요 헤어스타일이 똑같고 띠 머리띠 똑같고 야이 같은 사람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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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편도 기억합니까? 아 그럼요 네 저는 수원삼성팬 아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요 너무 좋아한 선수였고 네 안정환 박성배 취향차이다 아 취향차이다 아 취향차이다 아 취향차이다 아 취향차이다 저는 그 오른쪽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선택할 수 있다 이야 페도가 아주 독특해요 아 그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안정환 선수 안정환 선수 안정환하고는 친구죠? 친구죠 이야 이야 지금 근데 얘기 다릅니다 현역 때도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자 네 네 충분히 있고 이번에 아마 P급 라이센스를 같이 받게 됐어요 아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정환이가 이거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거 기분 나빠요 훨씬 더 자기가 도드라지는데 아 이거는 어딜 봐도 제가 안정을 따라한 건데 아 따라했을 거 진짜 따라한 거예요? 아 따라한 거죠 또 왜냐면 이거는 안정환이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작된 거거든요 머리 묶고 유행시키는 걸 헤어밴드 하고 정환이가 가장 첫 번째였을 거 같아요 이렇게 남 따라하는 게 이렇게 해롭습니다 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야 어 이제 수원산업들 때 항상 보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힘을 많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테드를 좀 찾아봤더니 아 저런 사진들이 많아요 이 표정이 이런 사진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저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 저희가 안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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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진은 아마 저런 게 다 할 거예요 아 저는 혼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고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이런 사진인 거 같아요 아 그러면 그때 안누는 혼신의 힘을 다 하지 않았다? 걔는 그냥 해도 그때는 아마 됐을 때예요 뭘 해도 그냥 됐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 맞고 틀리니까 아 그쵸 취향 차이긴 하죠 근데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아마 저기 차선 다 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아 이야 이거 정국연대 시절 아닙니까? 그쵸 이야 이게 진짜 예술이다 표정 하나하나가 저 때가 한참 좋을 때 매 시즌 포인트 15개씩 할 때 아 네 저 때는 뭐 꼴대 옆으로만 살짝 지나가도 저런 표정이 나오죠 이야 말씀이 없죠 그니까 꼴과 도움을 합쳐서 포인트를 한 번 따로 15개씩 정도는 어 에펙크 받치면 18개 19개 아 갑자기 뽀뽀히 아! 나의 빛났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 그러니까 저때는 조금 빛나서 아 저 편이 바로 나왔다 그렇지 바로 나왔죠 표정이 다 예술이고요 또 한 번 볼까요? 아 국대! 항상 이렇게 보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저 장면이 뭐냐면 지금 페널티킥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오! 저거 기억해요? 아 기억하시겠나? 저 장면이 국대 연기를 몇백이 안했기 때문에 그쵸? 아니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저도 이게 일이야 일이야 제가 횟수는 3년 했는데 원치 쟁쟁 했었어요 선불이 그래서 횟수는 많지 않은데 저 때 코리아컵 때 페널티킥을 지금 찍는 상황인데 저 KT에 보시면 중국 심판이잖아요 아 중국 심판이에요? 딱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볼을요 안 찍어 아 결과적으로 안 찍었어요? 네 안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페널티킥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페널티킥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혹시나 저거 찍어서 제가 찾아서 넣었으면 아마 A매치 골 한골이 있는데 한골이 있는데 지금 빨골이거든요 아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너무 기억해요 저거 저 심판이 안 불어서 한골 될 수 있었는데 한이 맺혔군요 맺혔죠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이 맺혔군요 이어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눈여겨봤던 선수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눈여겨봤던 선수로서 잠재력이 있던 제목이었다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다 잠재력이 터지길 바란다 라는 격언을 받았을 정도로 박성배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 같다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맞아요 이거는 우선 우선 맞고요 될 수 있다 네가 대한민국 최고다 제 축구 인생이 아마 이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기회를 못 잡은 건 맞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제3자리를 제가 볼 때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고도의 심리적이지 않았나 뭐 저한테는 이제 동기부도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기회를 찬스를 못 살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믿기였다 나는 그건 믿기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용당했다 야 히딩크 감독 같다 난 이용당했다 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선후배 시간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치 그치 후배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여시딩크 감독이 여기였던 거죠 그걸 빨리 캐치하고 예의를 향해서 남을 아 아 경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그랬던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은 누구였어요? 남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권은귀대가 그러나 부상으로 불참했던 황선홍을 대신해서 LG컵 국가대표로 참여했음에도 박성배 본인도 부상 부상을 당했었고 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슬럼프에 빠져 국가대표부터 부름을 받는 일이 없었다 아 너무 이게 정말 제 축구에서 마지막 대표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 게 축구인으로서 좀 안타깝고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준비가 항상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선홍 선배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갑자기 호출을 하더라고요 박항서 지금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식사를 하고 전화가 와요 야 그냥 편하게 말하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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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오야 뭐 이런 소리도 오고요 상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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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 선생님 항상 아 상호야 편하게 하시거든요 야 야 야 상호야 막 이랬어요 난 지금 상호야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상호야 친근하게 그래서 또 말씀을 편하게 하시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그랬더니 말씀을 쭉 제가 해주세요 선호 형이 다쳐가지고 너 마지막 찬스다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때 도착해서 훈련을 참여하는데 히든 감독님이 눈길을 한 번 안 줘요 야 그래도 추가로 이렇게 발탁해서 올 정도면은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스키츠도 있을 거고 그쵸 아 뭐 잘해 봐 네 근데 아 눈길을 한 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 마음도 그랬고 소외당한 걸 좀 느꼈어요 아 근데 첫 경기를 안 넣었어요 아예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도 어차피 그 결승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준비 안 했어요 수영장 수영장 그 어디 베드 실내에 보이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베드에 누워가지고 그냥 띵까띵깍 했었죠 어차피 나 안 쓸 건데 뭐 잘 쓸 거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빽 가방 들고 딱 들어갔는데 보드에 제 번호가 딱 있대요 오른쪽 윙으로 딱 손발으로 상호야 또 오른쪽 윙이다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안 되지 늦었어요 늦었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 발목 부상이 왔는데 그걸 참고 뼈어요 이거 정말 이거 한번 얘기하면 눈물 날 건데 근데 부상 때문에 발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였죠 근데 이제 발목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이렇게 근데 막 눈물이 흘러요 왜냐면 이게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인할 때까지 절대 이거 내가 시그널 주지 마라 아 나 나가겠다 내가 나가기 전까지 다 빼지 마라 미안하다 근데 혹시 이거 이거 나가면 터블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챌린가의 팀이 계속 왜 그렇게 운명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다 잊혀졌어 흑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테이픽을 정말 압박을 너무 심하게 했죠 심하게 하고 경기를 뛰는데 저한테 한 5분 안에 빅 찬스가 하나 딱 왔어요 그 설기현 선수가 크롭 치우고 가다가 크롭을 컵배를 탁 냈는데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니까 느낌상으로 제가 너 잘 되면은 그냥 골이야 이게 뒷발을 안 되니까 왼발 뒷발이 안 되니까 발목 때문에 네 개발절 했죠 개발 개발 흘러가지고 하석조정대가 왼발로 그냥 딱 때려놨어요 일부러 흘렸다고 그러지 네? 일부러 흘렸다고 아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 아 어시트죠 제가 어시트인데 계속 흘렀고 전방끈으로 갔더니 테이픽을 딱 흘렀는데 발목이 부어오르고 이제는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히든크 감독이 와서 어깨를 이렇게 수고했다 근데 이제 샤워를 갔는데 눈물이 정말 조금만 한 5분 그냥 정말로 하염없이 난다는 눈물이 그거 같아요 계속 흘렀어요 왜? 근데 난 이게 마지막 경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정말로 언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 자기의 경험으로 느낀 거네 다음 타전하는 점 볼까요? 요거는 제가 왜 그랬냐면 저 호피 같은 거 왜 아니 패션 센스가 말이죠 오늘도 사실 센스 위기가 있어 네 좀 호랑이 무늬 이런 거 좀 하기 쉽지 않은데 저 당시에는 호랑이 무늬가 쉽지 않고 그래도 저게 나름 명품이었어요 왜냐면 저 때가 뭐냐면 안정하 안정하지 마시고요 저 때가 안정하니가 다자회 무슨 다자회 자선 다자회식으로 좀 안무가 좀 이런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아 네네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아쿠정둥이에요 아 근데 뭐라도 좀 좀 튀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많은 연예인도 오고 뭘 온다고 했냐 하더라고요 저 모자도 안정한 거고 아하 저 옷은 제가 봤더니 가장 백화 중에 화려한 거 화령이 딱 있더라고요 우선은 좀 한번 튀어보자 튀어보자고 갔는데 근데 저 때 어떻게 좀 잘 잡은 거 같아요 포스를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저거 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맘에 드는 사진 같으신데 맘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게 가장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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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양주에 갔을 때 아마 팬들이 가장 기억하는 거 중에 하나가 FA컵에서 2021년 전북 잡았던 거 아 네네 전북연대를 잡아가지고 그때 완전히 자이언트 킬링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 야 그때 어땠어요? 우운이 뭐 우운이 90% 이상이었던 거 같고요 묘했죠 전북 제가 어떻게 보면 친정팀이었고 우리 스쿼드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경기를 한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한테 영광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게임에 임하자 정말로 즐기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자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즐길 수가 없죠 혹여나 말은 그래도 혹여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냉정해보면 10대 0으로 알 수 있는 경기거든요 이게 김상식 감독한테는 너무 너무 미안했죠 두 번 매기는 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두 번 매기는 건데 아니 저게 아니고 좀 미안했지 제가 이제 그 밑에 하이리그에서 감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그런 저한테는 빅 찬스였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다시 하나는 못해요 못하겠죠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 같아요 감독들이 그래서 실제로 작전판을 가지고 막 선수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선수들과의 심리전 그렇죠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고 밀당 그것도 상당 부분 있죠 저는 첫 번째가 교감이고 밀당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전술은 다음 문제 훈련은 훈련도 다음 문제 우선 선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선수가 감독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이런 훈련 전술에 대한 극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프리미어리그나 유럽리그 시간 될 때마다 웬만하면 시간되면 빼놓지않고 본다고 생각해요 특히 토트넘 경기는 거의 다 답답하겠다 요즘 좀 답답한데 코트 감독은 죄송한데 어차피 코트 감독은 이거 안 봐 아주 많이 답답하지 고구마 고구마 10개 먹었어 왜 유럽리그나 토트넘 경기를 이렇게 우선은 영감을 떠올리고 어떻게 보면 배운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경기를 보는데 또한 저도 이제 축구 팬의 입장에서 휘어감을 굉장히 제가 볼 때 느끼거든요 역전골 날 때 버저비터 날 때 뭐 이런 것들 저는 축구 팬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감독이 전에 그리고 희열감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체크라는 욕도 하시면 아 욕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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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해하고 맞춰갈 수밖에 없죠 감독이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전실적으로 요즘 딱 보면서 야 이 팀 축구는 진짜 볼만하다 저는 나폴리 나폴리 그래서 나폴리 경기는 새벽 4시 45분 모든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좀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월드컵 기간을 하고 연속이 끊길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바로 인터밀런한테 1대5 딱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끝나고 나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감독으로서 축구인으로서 감 정말로 이건 감인데 근데 하나만 볼게요 그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주말에 유벤투스 경기 있는데 유벤투스의 감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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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볼륨상 무승부에 딱 왜 그런 거예요 왜 우선은 굉장히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를 프레셔를 가하고 이런 게 어느 팀들하고 달라요 정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높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대 실책을 유도해서 볼 소유해서 공격작업 P3, P2, P1에서 하는 이 지역마다 다 색깔이 있더라고요 다른 팀하고 전혀 틀려요 오랜 시간을 맞춰왔을 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나폴리 감독님이 선수를 다 바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조직이나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무한무한 에너지나 기능적으로 끌어냈는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나폴리에 관심을 더 갖는 인신회나 구애발리나 이런 축축선수들이 다 많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런 축구가 이어지지? 정말로 한 5년 이상은 한 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발을 맞춘 팀처럼 어 이거 감독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폴리 경기를 한 번쯤 저희가 작전판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나폴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코너에서는 작전판을 좀 많이 쓰고 싶은데 P1, P2, P3 그 지역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장 3등부 하는 얘기 P3는 수비지역 수비지역 미더서든 어떻게 있어야 돼 P1 P2, P3 일단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폴리가 전 지역에서 압박이나 이런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의 느낌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우선은 이 친구들이 433을 넣었거든요 그쵸 사실 오늘 나폴리 얘기를 할 거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네 나폴리 얘기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런 게 정말 좋아 아 지금 우리 테스트 한 거야 진짜 보나 보나 지금 전방 라인부터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거든요 맞아요 나폴리는 과할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TV 화면은 다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이 중화센터백이 어떻게 보면은 비대칭을 해서 볼 쪽에 리커버링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플랫으로 이렇게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격적인 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 자체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를 믿는 거 같아요 이거는 감독의 제가 볼 때는 전술도 있지만 선수 개개인들이 서로 다 마음들을 읽고 믿어준다고 그냥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지만 볼 쪽, 니어 쪽은 가되 타 쪽은 항상 제가 볼 때 리커버링 커버 리커버 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볼이 여기서 빠지면 빠져나오면 뒤에서 커버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뒤돌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을 많이 주는데 나폴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센터백이 플랫으로 놓고 언제라도 이걸 왜냐면 김민재의 스피드 묻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선수들 간에 제가 볼 때 교감이 있지 않으면 뺏기지 않을 거다 뺏겨도 누가 커버해줄 거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 그 지역마다 채워가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사실 이렇게 놓으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간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을 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 타기에서 끌어올려버리면 컴팩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건 선수 개개인들의 믿음이 상당한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지역을 채워가는 게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조직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뛰어난 것 같아요 컴팩트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요거와 틀리게 백3를 좀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궁금하라고 얘기했더니 토트넘으로 한번 갑시다 토트넘은 왜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팀 퍼포먼스가 슬럼프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개인적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3,4,2,1,3,4,3이나 수비적인 거를 먼저 제가 볼 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요즘 최인, 손흥민, 힐이죠 요즘 힐이 나오거든요 오프라인인데 크루세스가 좀 부상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홈이든 전방 압박을 놓는 건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볼 때 풀려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이 3선하고 2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촘촘한 컴팩트함이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수비 때는 3선하고 이 3선이 2선을 채워가는 게 이 존이 굉장히 멀어지고 넓어져 버리니까 계속 카운터를 이렇게 만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슬립백하고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콘테 감독이 전술가하고 훈련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조금 나폴리하고 느낀 차이는 이런 선수들만의 제가 볼 때 믿고 하는 교감이나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존을 채워가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왜 뭘 올리는 거야 그러면 왜 왜 올리지 못하는 거 왜 요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다이어 계속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너킹 제가 볼 때는 아우더플로우 때 골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 선수들마다 개인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심리적인 게 위축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기 안에 느끼는 거는 1선들이 전방프레싱을 가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따로 국밥식으로다 아 3명이 따로 4미들이 따로 3선이 따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솔직히 생각을 하고 또 선수도 내가 볼 때 돌아올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3백이 있을 때 여기 토트넘 얘기할 때 좀 더 창의적으로 볼을 주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헤리케인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 크롭세스키나 브라인 이렇게 와서 볼을 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2백이 너무 내려와 있는 현상도 문제지 않냐 그래서 잘 말씀하신 게 공격 전환 시에는 이렇게 3,2를 놓으면 2홀딩에서 제가 볼 땐 빌더 당겨가고 빌더 당겨가는 건 무의미할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여기가 이 조언이 제가 볼 땐 미이기 때문에 케인이 자꾸 10번 역할을 하는 또한 10번 역할을 안 하고 9번 역할을 있더라도 손흥민이 끌려 나오고 힐이 끌려 나오고 그리고 지금 2홀딩에서 호이베리가 자꾸 뒤로 나오지 말고 이 공간을 살려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밴더 비스나 앞으로 당겨 나오고 특히나 또 반대쪽 제가 볼 땐 윙백이 이렇게 벌레 있는 건 좋지만 저는 솔직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2홀딩이 앞뒤로 놓고 반대쪽에 있는 홀딩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2홀딩 형성 왜 이렇게 놓냐면 또 카운터를 맞기 때문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놓는게 그리고 이쪽은 윙백이 아니죠 윙포도 그냥 프리로 더 프리로 다닐 수 있는 거 그래야 흥미미도 살 수 있고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2선에서 1선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게 좀 스위칭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선홍민 토트넘의 케인하면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묶여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4대0 앞쪽 게임은 뭐죠 탈리스 탈리스 그 경기도 그 경기도 경기력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골이 터지고 났기 때문에 골이 난거죠 경기력은 나빴거든요 전반 내내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것 같은데 팔은 안으로 보니까 흥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이런 변화 흥미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이 투홀딩을 앞뒤로 놔주면 좋지 않을까 앞뒤로 네 앞뒤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예를들면 좋아 그래서 이 친구가 공격의 숫자를 확보한다든지 공격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원보란치가 되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은 땡겨 들어오라고 그렇죠 반대쪽에서 폴링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카운트 맞지는 않는 상황이 또한 우리가 유용하게 어쨌든 공격을 제가 볼 때는 풀어놔야 되고 상대가 P3 지역에서 자기적 3분의 1 지역까지 다 들어왔을 때는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흥민이 자꾸 나와요 케인이 자꾸 기어 나오더라 그렇죠 흥민이 나오고 케인이 기어 나오네 흥민이 나오고 케인이 기어 나오고 네 이 공간을 누가 책임지겠어 이거 제가 볼 때는 반대쪽 윙어가 안으로 잘라낸다고 이거 저런 수비들이 제발 높지 않아요 절대 이거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홀딩을 앞뒤로 놔주면서 다이아몬드 영상을 좀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이 포셔닝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볼 쪽에 있는 이 윙백은 이 위치가 아닌 거 같아요 오히려 아까 저기 저 말씀하셨어요 페르시치하고 손흥민하고 이 관계 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페르시치를 올려버리고 올려버리고 흥민이가 좀 자유롭게 이 공간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페르시치를 아예 그냥 너를 올려버리고 얘랑 올라가라 둘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안 맞으니까 어설프게 놓지 말고 넌 올라가고 그래서 흥민이가 이 공간을 자유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흘려나와주고 이때 케인이 나와줄 수도 있고 여기서 투홀딩에 있는 제가 또 공미화칼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위칭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간은 흥민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센터백이 올라가고 가까운 쪽이 당겨주고 윙백은 혹시 모를 거를 생각하고 왜 축구가 니어에서 반대로 때려서 골이 나지는 않아요 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전환됐을 때는 분명히 반대로 라인을 사용하지만 카운터를 대비해서 안쪽으로 당겨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투투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니어쪽으로 우리가 제가 볼 때 많이 살려가면 오히려 좀 찬스를 만들어 내는데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써볼 만하긴 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렇게 하려면 윙백이 좋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윙백이 근데 윙백이 안 좋잖아 토트넘은 어때요? 토트넘 윙백이 어떤 거 같아요?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토트넘 팬들한테는 너무 조심히 얘기하는데 다 개인적인데 이 윙백들이 활동량을 우선은 제가 또 떠나서 이 파이널 서드로 진입했을 때 원래 솔로 플레이가 솔로 플레이가 전혀 없잖아요 다 보시면은 솔로 플레이에서 뚫어내서 크로스나 슈팅 솔로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게 그래도 로얄 가끔씩 노룩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데 노룩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고구마 10개 먹은 문제가 그렇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윙백이 그러니까 흥민이도 고립이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장 안 되고 흔들리고 그러면 이렇게 포메이션 한번 바꿔볼 만하고 뭐 전술에 변화를 줄 만한데 콘텐츠를 안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포백으로 가면 안 됩니까? 포백이요? 네 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 콘테 감독은 포백에 대한 걸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지금 콘테가 보면은 수비시에 오사 하나를 놓거든요 그렇죠 맞죠 맞죠 숫자를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마다 다 저 볼 때는 똑같죠 네 골을 안 먹기 위해서는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내가 볼 때는 이탈리아 2가 볼 때는 백3 놓고 수비시어 오사 하나를 놓는데 이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이 아 근데 이거는 특히 이제 수비 쪽 선수들이나 이렇게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불안해한다 왜냐면 이게 하나가 놓을 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포가 되잖아요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포백을 투박스에서 촘촘하게 놓으면 더 오히려 상대한테 존을 주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콘테 감독만의 전술이고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공격을 할 때도 포백으로 가면 좀 더 다양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쓸 수가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토트넘의 현재 구성 선수 구성에서는 만약에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포백을 써본다면 갑자기 저는 저는 솔직히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면 4-3-3을 놓고 싶어요 4-3-3 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왕볼란치 선수가 끼워줌으로써 파이버 될 수 있고 올라가줌으로써 이렇게 사하나 사하나 될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흥민이나 이런 모든 선수들을 제가 보다 살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바꿔버리면 선수들이 짧은 기간이 혼동이 와서 못해요 오히려 대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제가 토트넘 감독이다 포백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한 선수만 올려서 이 선수가 앞뒤로 제가 보다 끼워놓을 수 있게 내려가면 슬립백 원래대로 그리고 끼워주면 윙백이 올라가주고 올라가주면 제가 보다 풀백이 되는거고 그러면 미드율의 숫자도 되고 공격을 할 때는 올라가니까 측면 쪽에서 되니까 또 여기서 가운데에서 후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이 존을 좀 유연하게 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상대를 좀 더 이렇게 끊어들이고 이 공간을 우리가 친하게 우리가 아니죠 토트넘이 토트넘 감독 되신 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네 저는 그걸 본 건 아니고요 그걸 본 건 아니고 월드도 안 봤습니까? 아 이거 봤어요 왔는데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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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혼란도 안 주고 오히려 지금 토트넘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선수가 가장 제가 볼 때 키플레가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현재요? 네 지금 상황에서 호이베르가 아마 호이베르 한다면 한다면 어차피 수비장 선수고 수비장 선수고 그래서 끼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빌드업이 되니까 그렇죠 빌드업이 되니까 위아래를 업다운하면서 이걸 가장 잘하지 않을까 에릭 다이어는 버려야 됩니까? 지금 못 버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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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수 없어요 지금 버릴 수 없고 우리 최근에 해외 칼럼들이나 분석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다이얼을 사용해서 이걸 해라 아 이런 식의 그렇죠 다이어가 원래 수비형 미디필더였으니까 그렇죠 다이어는 사실 풀백도 보고 수비도 보고 센터백도 보고 중원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으니까 3백 중앙에 있다가 한 칸 올라와서 해라 근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외에서 머리가 소마트하진 않잖아요 하하하하하하 다이어가 소마트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플레이 못한다 그냥 묻어가는 게 경쟁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히려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묻어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대인마크 아 상대 공격수에게 묻어간다고 그래요? 강한 플래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율을 할 수 있... 있나요? 하하하하 이런 조율을 할 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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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또 3백을 쓸 때 콘테 감독이 왼발 센터백을 엄청 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하하 그래서 지난 여름 유적 시장부터 왼발 센터백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왼발 센터백을 왜 그렇게 원하는지 하하하 가장 좋은 건 우선은 지금 선수를 못 믿는 건 있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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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선수를 가지고 왼발을 또 구한다? 하하하하 한 번 전화 한번 해 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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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하면 어디 좋은 선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감독 욕심이라는 게 한두껏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 주발을 사용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종패스나 롱볼을 이용한 이 배렉트로 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축구가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로 계속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수비 D권과 배우 공간으로 한 번에 제어볼 때 놔주고 가장 빨리 가서 거기서 상대 실수든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축구가 가장 스콜링할 수 있는 첫 번째 쪽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아마 이쪽 주발을 쓰는 쪽에다가 센터백을 찾지 않나 근데 뭐 저도 분명 있는데요 이 머리가 김민재 다 쓴 것 같아요 왼발 어떻게 저기 안 말할까요? 김민재 안 되나? 하하하하 김민재 토트넘 보내라 여름이 적당에 김민재 김민재 얘기 나왔다가 네 토트넘이 왼발 센터백을 원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배제된 감이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나폴리에서는 사실 김민재 왼쪽도 보니 김민재에서는 왜 이렇게 왼쪽에도 틀릴 수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민재랑 친분은 없는데 아 없어요? 아 친분은 없는데 나이 차게 많죠 아 친분은 없는데 저 아버지는 22년 정복선배 리그 아 그러네 정복선배 해 민재야 하하하하하하 상왕이다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는 민재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양발이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아마 양쪽 발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라운마리가 네 그래서 오히려 민재 퍼포먼스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이 원래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팀으로 생각했을 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재가 오히려 양발을 잘 쓸 수 있고 제가 볼 때 포지셔닝 자체도 좋고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에다가 믿고 맡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꾸 오른쪽으로 좀 더 가슴 오른쪽에다 꾸고만해서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공간을 치고 가는게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아 맞아요 직접 오버랩 들어가는게 굉장히 빠르고 좋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는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고 유용한데 아무래도 왼쪽에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쪽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어플을 치는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감독 감독 이름이 뭐죠? 스파리티 아 스파리넬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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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돌려놓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첫해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너무 재밌네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해가지고 어 좀 어떻게 팀도 좋고 어 아니면 뭐 저희가 궁금한 거 좀 모아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좀 하는 걸로 좀 하고 어떻게 오늘 처음 하셨는데 뭐 긴장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네 웃지 말라니까요 아니 왜냐면 얼굴이 인상이라니까 웃지 않으면 그냥 막 웃겨요 웃어야 돼 억지라고 웃어야 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불러주면 뭐 한 그림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반응 보고요 아하학학학 또aji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